혹시 아직도 2021 블라썸 청소년 영상제에 도전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러닝 전도사 안정훈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나 가장 힘들었을 때 저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울면서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용기와 희망이 생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의 직업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혹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번 2021 블라썸 청소년 영상제에 함께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고 도전하고 나만의 인생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상제를 통해서 만나뵐게요. 지금 바로 청소년 영상제를 검색하시고 바로 도전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인생길이 펼쳐지실 수도 있습니다. 2022 블라썸 청소년 영상제 Benegriff אנ프 청소년 vai